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요일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뉴스를 넣을까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매번 들어있는 뉴스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뉴스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카고 연흔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장 금리 역전 공포를 이해한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낙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살짝은 큰일 났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난 금요일장의 시장 반응을 보면 이건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전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고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글로벌 랩에서 전해드린 게 이제 다른 경제방송 채널에서는 경기 침체가 맞다. 지금 경기 침체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저희 글로벌 랩에서만 김희욱 소장님이 이거 아니다, 믿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시카고 연흔 총재, 벤 버넨킬, 제닛 옐런 뭐 누구죠? JP 모건 회장인가요? JP 모건 회장도 그렇고 아니라고, 경기 침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찰스 에반스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경제는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올해 성장률이 2%를 달성할 것을 낙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공포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난해 성장률이 거의 3% 전후로 나왔던 것과 감안한다면 물론 분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침체 신호는 아니다라는 게 저도 이 수치만 보고도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의 좀 과민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연준의 금년 금리 인하, 인하 가능성이 58%로 뛰어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JP 모건 회장 얘기도 들어보니까 미국 금리 동결, 통화 정책 유턴 아니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게 경기 침체 둔화로 볼 수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JP 모건 회장이 미국의 금리 동결, 통화 정책 유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같은 날 필라델피아 연훈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연준의 의견과 다르게 연준이 올해 한 번 금리 인상, 내년에도 금리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견주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만 해도 거의 4, 5명이 아래 공포는 아니며 심지어 제가 본 필라델피아 연훈 총장은 금리 인상까지 가능한 환경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옐런 의장도 여기 찰스 에반스 총재랑 같이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 대답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국채 금리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서서히 떨어져 와서 지금 되게 평탄화돼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었으며 이거 예상 가능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인 생각에는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일 수는 있지만 이게 경기 침체까지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약간 기울었다? 나는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도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고 또 모관스테린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될 때다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점은 너무 낙관하지는 말고 조심스럽게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 어제 헤드라인을 보고 이제 저희도 놀랐지만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놀랐어요. 오늘은 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표를 보면 심장이 덜컹해요. 보이시죠? 이거 뭐 시황 준비하시면서 시장을 계속 다 보시잖아요. 이거 무슨 전쟁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치랑 빅스 지수라고 미염 지수를 항상 체크를 하는데 특히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증시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아래쪽으로 수직 낙하거나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런 걸 보면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거든요. 급락한 터키 통화 5%나 급추락하고 그리고 호주 국채금리 역시 이렇게 뚝 떨어진 걸 보면 이 차이 한번 보세요. 2%대 수익률에서 1%대로 쭉 떨어진 걸 보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이렇게 국제시장과 외환시장에 받아들이는지 딱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베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사고 주식을 많이 팔고 국채를 산다. 즉 경기 둔화, 경기가 안 좋을 것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지표를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터키 통화 외에도 브라질 또 어디죠? 멕시코, 페소, 칠레 페소. 여기도 다 떨어졌어요. 2.8%, 1.8%, 러시아 루블화도 1% 떨어지고요. 이렇게 신흥국 통화가 크게 또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됐고 반대로 또 안전자산에는 매주세가 몰리면서. 수요가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는? 일본 증시가 독채가 흔들리면 특히 금융주가 하락폭이 좀 컸고 그리고 제가 시작을 쭉 보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시작의 흔들림이 특히 더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오늘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안정화된 추세를 보일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면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도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아까 제가 MSI 한국지수 살펴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올라왔어요. 더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오늘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경기 심취 아니다. 저가 매수를 노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소장님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듯한 기분은 저만 느끼나요? 너무 자기잖아. 어제 저도 약간 헷갈락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안 계실 때 또 업업 시켜드려야 부끄러워 안 하시니까. 오늘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마지막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오늘 아마 애플이 쭉 올라갔다면 IT주가 상승 탄력을 쭉 받아줬다면 오늘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낙폭이 회복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오늘 이벤트 돼 있는데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많이 혼났잖아요. 썩은 사과라고 해서 많이 혼났잖아요. 그런데 직욕을 하면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플의 버전 1은 맥힌토시 버전 2가 아이폰 버전 3가 애플 TV와 컨텐츠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애플 TV, 뉴스 서비스 이런 걸 공개한다고 내보냈는데 사실은 뉴스 나오고 반응들 지금 보니까 트위터나 반응들 보니까 별로다. 왜냐하면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을 때 사실 그런 스크린, 터치스크린으로 된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애플 TV 지금 보시면 그대로 매거진, 월스트리트 전화 보는 거 보는 거 이런 게 스트리밍 서비스 이거 넷플릭스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 TV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리드해왔던 애플이 이제 너무 따라가고 있다라는 시선은 애플에게는 특히나 더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없는 것만 같아요. 지금 기기 매출이 감소세라는 거는 우리 모두 아는 사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기 혁신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것만은 지금 알린 상태로 분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혁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히 실망을 했던 거는 이제 원래 예상으로는 10달러를 내면 어떤 어떤 서비스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내용이 너무 없다. 내용 자체가 없고 그리고 너무 급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장의 반을 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은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아웃라인인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너네 좋아? 이렇게 너무 시장에 매달리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애플과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게 좋아. 너네도 이게 좋아? 이거 시장이 좋아했던 건데 그러한 애플의 자신감이 흔들리면서 주가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한 게 아니까 물론 최근에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도 잇따랐기 때문에 물론 뉴스에 파는 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긴 해야겠죠. 애플에 대해서 제가 썩은 사과라고 하니까 자꾸 김희욱 소장님이 썩은은 좀 그러니까 그냥 사과잼이라고 해라. 약간 물러터진 사과에서 사과잼, 사과는 이제 싱싱한 사과 아니고 너무 좋아하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사과잼이라고 하라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싱싱한 사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애플이 정말 잼이 돼버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 두 날부터 기업 뉴스까지 명민준 앵커와 글로벌 뉴스 브리핑 진행해 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